단어는 알기학습하고 문장은? 장근이 뭐요? 캐럿? 캐럿 한번 써볼까요? 캐럿 캐럿 일단 현변이 시험 먼저 치고 패드하고 있다가 선생님이 읽을 때 딱 썼어요? 그래서 얘가.. 아이고 주식 안보이네? 내가 캐 겠니 캐 그치 그 다음에 얘가 물어 튀겼네 근데 조심해야 될게 알이 두개 있는거지 캐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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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까 오케이 프루트 트리오 괴롭히렸어 이렇게 치즈는 치즈 써볼까요 선생님 민철이잖아요 공부방에서요 기업시간으로 불린다니 그게 뭔데 기대할 시간 하자고 갑자기 민철이는 기대할 시간이야 다 썼어요 제 끝에 페이지 접힌거이잖아 집에 가져갈거 다 못끝냈어 결승말라가 정신한다고 다 썼죠 치즈 얘가 치즈 이 이가 이 그러니까 치즈 이 이가 이 그 다음에 s가 z 소리 안나는 이 치즈 치즈 맞습니까 치즈 쓰기 연습 좀 해 입에서 사고는 애플 응 바울은 과일이고 사과 애플 써보세요 에플러 애플 에플 애플 아 으 으 으 으 으 아기 난다 시간 너무 많이 초가 됐어 아프 이거 애겠네 애 그 다음에 애가 크겠네 근데 피가 두개 있으니까 앱 앱 그 소리 에 소리 안나는 이 애플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까지 몇 점 자랑이다 그 다음 맛이 나다 맛보다 맛 테이스트 테이스트 해볼까요 테이스트 테이스트 테이 확인한다 테이 소리 A가 A소리되니까 얘가 테이죠 테이 그 다음에 쓰 소리는 얘가 되겠네 그 다음에 트소리는 얘가 되겠네 그 다음에 소리 안나는 E 테이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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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공부했어 집에서 응 네? 공부했냐고 어 날까 콜라 콜라 들어옵니다 집에서요 확인할까요 콜라 콜라 오케이 그 다음 아닐지도 몰라 may not 아까 했던거 우선 그 다음 과일 fruit 오늘 학교에서도 배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먹다 eat 떠볼까요 뭐 무슨 시죠 그렇죠 하다시 그 다음에 채소 끝까지 읽을 수 있어야지 vegetabl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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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까요 vegetable 선생님 이거 외우기 어려워서 베게 테이블이라고 외웠어 스펠링 배우기 땐 베게 테이블 읽을 땐 vegetable vegetable 쓸 때는 베게 테이블 베게 자 얘가 베게겠지 베게 그 다음에 얘가 테이블 읽을 땐 vegetabl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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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험부터 치고 돈이 vegetable 그 다음에 스테이크는 스테이크 스테이크 무슨 말까요 스테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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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순서대로 써야지 제 아이가 특이하게 이 소리였습니다 아이가 이 소리 나는 용어는 잘 없는데 스테이크 스테이크 됐습니까 그 다음에 식사 먹는 중인 eating 여쭤볼까요 헬로우 스테이크 그렇네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eating eating eat 쓰고 뭐 해주면 되죠 먹다 쓰고 난 다음에 식사 식사 eating 확인할까요 eat eat 그 다음에 ing ing eating 와우 eating eating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하고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other 어 other 어 other 자 other 월누 할 때 instituto 시험 치고 집에서 쓰는 연습도 좀 하고 소리내는 연습도 하고 단어 제시로 해서 안참해서 미안 의미 제시로 해놓고 말하게 할게요 알겠습니다